저는 도자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신부군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들이 너무 쓰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만든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좀 더 오랫동안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저희의 삶을 멋지게 바꿔주진 않지만 좋은 물건은 좋은 삶의 태도를 만들어주고 그 삶의 태도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